손도끼를 들고 온 군 동료들로부터 협박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끄는 고 김준호 씨 사건에 대해 지난해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. 그 뒤 가해자 3명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은 후임에게만 유독 낮은 형량이 내려졌는데 최근 민간법원 2심 재판부는 같은 사람에게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.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엘리베이터를 타는 두 남성, 한 남성은 손도끼를 쥐고 있습니다.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군복무를 함께한 김준호 씨 주변에 손도끼를 내려찍는 등 위협하고 1천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강제로 쓰게 했습니다. 이들과 헤어진 지 4시간 만에 준호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도박 빚을 갚겠다며 세 사람이 함께 벌인 일이었지만 법원 따라 1심 형량은 갈렸습니다.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선임 한 모 씨에게 징역 10년, 공범 최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직접 피해자를 손도끼로 위협한 김 모 씨는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5년형에 그쳤습니다. 군사법원은 범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사망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며 강도치사보다 가벼운 특수강도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고등군사법원 폐지 후 김 씨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최근 김 씨에게 1심 형량의 2배가 넘는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. 피해자 사망 후 공범들이 나눈 대화를 보면 피해자 사망을 뜻밖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이 이상했다, 느낌이 이상했다고 말하는 등 예상했던 일이었다는 반응이었다는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. SBS 한소희입니다. SBS 한소희입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